발등에 딱 올려서 끝날 때까지 한 40분 걸려요. 그런데 거기서 볼 떨구면 40분 사이에 몸이 땅에 떨어지면 그때는 뭐 무료병 떨어질까. 네, 그렇겠어요. 투어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볼 리프팅을 한 20분 동안 했어요. 제가 항상 하던 프로그램은. 근데 선수들 이제 다 훈련 끝나고 몇 명 남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리프팅 딱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냥 20분 동안 서서 구경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.